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김재환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 다음 강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서는 유니트 테스트를 작성했으면 오픈소스에서는 CI툴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된 상황들을 다시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커밋 등에 의해서 소스코드가 변경되면 프로젝트 빌드가 깨지거나 혹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해서 계속 빌드 테스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결과를 리포팅하게 해줍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CI툴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프로젝트가 적용됐으니까 CI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터브에서 좀 많이 쓰는 건 이제 트레이베스 CI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만든 테스트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기터브 계정을 이용해서 사인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콘 오그나이저나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리포지토리의 상태가 이제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 결과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로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지토리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그나이저이션 쪽에서 지금 추가된 게 없으니 이제 새로운 아까 추가된 오그나이제이션에서 그 제가 작업한 리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버스킹에 대한 이제 접근을 권한을 허락을 해주게 되면 이제 트레이베스 CI에서 이제 그 오그나이제이션에 있는 리포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버스킹이 추가됐고 이제 저희가 작업한 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CI라고 보통 이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이제 어... 해당 리포지토리에 이제 PR이라든지 커밋이 되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 과정이 어...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제 다 트레비스 파일이 있으면 이 빌드 과정을 수행하도록 선택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는 저 환경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비스 암호 파일을 추가하시고 몇 가지 설정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슈드는 펄스, 랭기지안경은 노닷.js, 버전은 4와 5를 현재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터브에 가셔서 제가 사용하는 어...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퍼비라는 프로젝트를 가시면 이제 아래쪽 리듬 위에 어떤 배지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 그림은 이제 트레비스 CI의 빌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걸 나중에 추가할 예정이구요. 일단 추가된 트레비스 파일을 한번 커밋하고 오리진 리모터 쪽에 한번 푸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시해서 오리진 마스터를 하시면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이제 진행중이라는 뜻이구요. 이제 노드 버전 4와 5가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4와 5는 저희가 양호 파일에 트레비스 파일에 명시된 버전이구요.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로그 메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시고 이제 NBM을 통해서 해당 노드 버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NPM 인스톨을 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 설치를 하고 나서 NPM 테스트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좀 결과를 기다려보면 실제 보시면 아래 저희가 작성했던 두 가지 테스트가 패스트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리플레시를 해보시면 이제 어떤 커밋에서 이제 CI에서 빌드 테스트가 통과됐다 라고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커밋을 가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커밋을 가보시면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추가된 커밋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트래비스의 CI에 이제 노드 버전 두 개 정도를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노드 버전인 6과 7을 한번 추가해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git add git commit을 통해서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를 하고요. 이제 푸시가 완료되면 이제 푸시가 완료되면 똑같이 이제 악과 달린 네 개의 인스턴스가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배지의 이미지 URL을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빌드 패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제 리드미 페일에 마크다운 문법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다운 프리비어로 한번 보시면 이제 빌드 패스라는 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지를 추가했으니 이 배지를 한번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추가됐다고 이제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를 하시게 되면 트래비스 셰이에서 다시 또 감지를 하고 이제 빌드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이트 가서 보시면 이제 빌드 패스가 배지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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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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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